우리, 우리 저 담장인데요. 우리 담장인데, 이 담장에 이렇게, 우리 집에서 포도 농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, 전부 이렇게 포도 농풀이 이렇게, 아, 여쭤봐요. 다 속이 숨어있죠. 아이고, 세상에 포도 농풀이. 포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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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포도예요. 아, 저기도 엄청 커. 저기도 엄청, 엄청 많아. 포도가 없네. 우리 이제 담안에 포도를 맥과를 땄어요. 작년, 재작년에. 작년에는 별로 못 땄네요. 엄청 열렸어요. 아, 그차. 아, 이번에는 포도에 비스마지 마시고, 마시겠네. 아... 내가 이 담을 쌓고, 이 넓이가 엄청... 여기도 있네, 여기도. 내가 다 이게... 돌을 싸서 담장이를 이렇게 했어요. 저리까지. 아이고, 이거 닳을 때 엄청 싸웠지요. 우리 남편은. 담달하지 말라고. 그래,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 혼자 쌌지요. 한 2m. 한 50쯤 되나나. 사짜리 넣고 쌌어요. 이중으로. 아... 안전한다고. 안전한다고. 내장은 부품이 아니라, 이렇게, 안전한다고. 그 부품이 쌀이 없어서, 서로가 다시 한 번 쌀이 없어서, 이렇게, 안전한다고. 그래서, 이렇게, 안전하고,